네, 남주혁씨 오늘도 역시 멋진 패션으로 완벽한 외모에 스펙까지 갖춘 기자지망생 이준하 역을 맡았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도 시선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남주혁씨도 역시 손하트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한지민씨와는 다른 하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지민씨와의 특별한 연기 시너지도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데요. 네, 남주혁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진지와 능청을 정말 자유자재로 오가는 유연한 연기로 사랑받는 배우죠. 손하준씨를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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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